12장 그 무렵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밀밭 사이를 걸어가셨습니다. 제자들이 너무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잘라먹기 시작했습니다. 바리세파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어시여!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금지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는 다윗과 그 군사들이 금지렸을 때 했던 일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다윗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 자신도 먹을 수 없고 그 부하들도 먹을 수 없으며 오직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먹었다. 너희가 또한 안식일에 성전 안에서만큼은 제사장들이 안식일을 어겨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율법에서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나는 희생제물보다 자비를 원한다라고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너희가 알았더라면 죄 없는 사람들을 죄인으로 단정하지 않았을 것이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 유대인의 회당으로 들어가셨습니다. 회당 안에 손이 오그라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하고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만일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양이 안식일의 구덩이에 빠지면 그것을 끌어내지 않겠느냐? 한물며 사람은 양보다 얼마나 더 귀중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옳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손이 오그라진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손을 펴보아라 그 사람이 손을 펴자 그 손이 다른 손처럼 회복되었습니다. 바리세파 사람들은 가서 예수님을 어떻게 없앨지 모의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아시고 그곳을 떠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고 예수님께서는 병든 사람들을 모두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지 말라고 이러셨습니다. 이것은 예언자 이사야의 말을 이루려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한 종을 보아라 내가 그를 사랑하고 기뻐한다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인데 그가 이방 사람들에게 정의를 선포할 것이다. 그는 다투지도 않고 울부짖지도 않을 것이다. 거리에서 아무도 그의 소리를 들을 수 없을 것이다. 그는 상앙 갈대도 꺾지 않을 것이고 꺼져가는 불꽃도 끄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는 결국 정의가 이기게 할 것이다. 모든 이방 사람들이 그 이름에 소망을 걸 것이다. 그때 사람들이 귀신이 들려서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쳐주시자 그 사람이 말도 하고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놀라 말했습니다. 바리세파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귀신의 우두머린 발세불의 힘을 빌려 귀신을 내쫓는다. 예수님께서 바리세파 사람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자기들끼리 나뉘어 싸우면 망할 것이다. 어느 도시나 가정도 나뉘면 제대로 서지 못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사탄이 사탄을 내쫓는다면 사탄이 자신을 대적한다는 말인데 그렇다면 어떻게 사탄의 나라가 설 수 있겠느냐. 내가 발세불의 힘을 빌어 귀신을 내쫓는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의 힘을 빌어 귀신을 내쫓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될 것이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영으로 귀신을 내쫓는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온 것이다. 또한 누구든지 힘센 사람을 먼저 묶어놓지 않으면 어떻게 힘센 사람의 집에 들어가 물건을 빼앗을 수 있겠느냐. 묶어놓은 뒤에야 그 집을 약탈할 것이다. 누구든지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나를 반대하는 것이다.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사람은 흐트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어떠한 죄나 신성모독의 말은 다 용서를 받겠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 인자를 거역하는 말을 하는 사람은 용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성령을 거역하는 말을 하면 이 세상에서도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고 하든지 나무도 나쁘고 열매도 나쁘다고 해야 한다. 나무는 그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하면서 어떻게 선한 것을 말할 수 있겠느냐. 입은 그 마음속에 가득 찬 것을 말하는 것이다. 선한 사람은 선한 것을 쌓았다가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악한 것을 쌓았다가 악한 것을 낸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이 무심코 내뱉은 사소한 말이라도 심판의 날에는 책임을 져야 한다. 내 말에 근거하여 내가 의롭다고 판정을 받을 수도 있고 죄가 있다고 판정을 받을 수도 있다. 그때 몇몇 율법학자들과 바리세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우리에게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악하고 죄많은 이 세대가 증거를 보여달라고 한다. 그러나 예언자 요나의 증거 외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요나가 3일 낮, 3일 밤 동안 꼬박 커다란 물고기 뱃속에 있었듯이 인자도 3일 낮, 3일 밤 동안 땅속에 있을 것이다. 심판의 날에 니누의 사람들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서서 이 세대를 심판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했기 때문이다. 보아라, 요나보다 더 큰 네가 여기 있다. 심판의 날에 남쪽 나라의 여왕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서서 이 세대를 심판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 여왕은 솔로몬에게 지혜를 들으려고 땅끝에서부터 왔기 때문이다. 보아라, 솔로몬보다 더 큰 네가 여기 있다. 더러운 영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와 쉴 곳을 찾아 물이 없는 곳에서 헤맸으나 찾지 못하고 이렇게 말했다. 내가 나왔던 집으로 다시 돌아가야겠다. 돌아와 보니 그 집이 여전히 비어있을 뿐만 아니라 깨끗이 청소되고 정리되어 있는 것을 알았다. 그때 그 더러운 영이 나가서 자기보다 훨씬 더 악한 일곱 영을 데리고 왔다. 그 영들 모두 그 사람에게 들어가 살게 되어 그 사람의 나중 상태가 처음보다 훨씬 더 나쁘게 되었다. 이 악한 세대도 이렇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계실 때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할 말이 있다면서 밖에 서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보십시오. 선생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선생님께 말을 하려고 밖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을 전해준 사람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누가 나의 어머니이고 누가 나의 형제들이냐? 그리고 나서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이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여, 자매여, 어머니이다. 예수님께서 그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그들을 만들어 사 inability 예수님께서 그의 어머니에 멤ext에 belum 하셨습니다. chair